음..왜? 어? 아니 왜? 뭔데? 아..이거? 아니 자기야 그런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설명해줄게 자기야 그런 말은 그런 말 화난다고 하지 말고 내가 설명해준다니까 하.. 너.. 너 지금 그 말 진짜 후회할텐데 그거 하지마 일단 하지 말고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볼래? 너 지금 내 말 한마디도 안듣고 니 생각만 말하고 있잖아 그것도 니 생각을 이렇게 막말로 말하면은 니가 얼마나 나중에 후회하겠냐 하지 말라니까 나 지금 다 듣고 있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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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다 했냐고요 내가 존댓말을 안 하면요 그쪽한테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요 말 다 하셨죠 하.. 지금 내 의견 하나도 안 듣고 지금 내 의견 하나도 안 듣고 그런 말 한 거 맞죠 내가 분명히 내 의견 듣고 말하라고 했는데 다 무시하고 그쪽 화난다고 나한테 막말 다 했죠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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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더 해보세요 다 들어줄게요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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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했고 내 말은 듣기가 싫다 이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몇 년을 넘게 만난 사람한테 그게 지금 할 말이에요 그게? 내가 당신한테 이 정도 취급밖에 못 받아요? 내가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설명한다고 아까 분명히 말했잖아요 근데 당신 나보고 뭐라고 했어요? 뭐라고 했냐고요 기억도 안 나죠? 화났을 때 말하니까 기억이 안 나죠 화났을 때 막말했으니까 근데 그거 알아요? 그쪽이 화났을 때 막말했다는 사실은 그거는 그쪽만 그쪽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쪽을 위해서 아.. 그쪽이 화났으니까 막말이 나오겠구나 내가 다 이해해 줘야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?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쪽 생각이고 나는 분명히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쪽은 지금 제 의견 들으려고도 안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겠다니까요 내가 설명할 게 없으면 나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그쪽이 생각하는 대로 그쪽 생각대로 그게 맞으면 나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근데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내 말 안 들어요? 내가 그 정도 사람밖에 안 돼요? 평소에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요? 그쪽이 그쪽이 본 문자 있잖아요 문자랑 통화기로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아니라고요 나 어제 어디 있었다 말했어요 어제 어디 있었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누구랑 그쵸? 제가 다 말했죠 친구랑 있는다고 내가 왜 친구랑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 사람 왜? 이유까지 다 말했죠 제가 그 친구가 어떤 이유로 저를 불렀고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줘야 제가 지금 상황에 제일 최선인지 다 그쪽한테 설명했죠 근데도 나한테 이래요? 그날 그날 그 친구 휴대폰이 꺼져서 휴대폰이 꺼져서 내 폰으로 연락했어요 그리고 그쪽 오기 전까지 이 집에 나랑 같이 있었고요 그 친구는 그리고 휴대폰으로 그 친구는 그 사람하고 연락한 거예요 밤새 싸우던 그 사람하고 네!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쪽이 아까 눈 뒤집혀가지고 눈 뒤집혀서 판단력 다 잃고 도대체 어떤 문자에 그런 하.. 그런 막말이 나한테 나오는진 모르겠는데 그쪽이 본 문자 자세히 읽어보세요 통화 기록이랑 그쪽이 스스로 봐봐요 한번 침착하게 내가 그런 소리를 하나 야 아니 어떻게 된게 하.. 진짜 말이 안 나오네 하... 제가 그쪽한테 신뢰를 그렇게 못 줬어요? 평소에 나 믿는다면서요. 평소에 나 믿는다면서요. 믿음이 이거예요? 반대로 내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내가 그쪽처럼 이렇게 했을까요? 그리고 나 분명히 말했죠. 분명히 헤어지자는 말 그런 식으로 화난다고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? 안 했어요? 말했어요? 안 했어요? 그리고 내가 아까 분명히 그쪽한테 화난 그쪽한테 막말 들어가면서 내가 나중에 후회할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. 근데 그쪽 다 무시했죠? 그 말 듣고 나한테 더했죠? 나는 그 말 다 들었고 우리 믿음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네요. 내가 그쪽을 믿은 만큼 그쪽은 나를 믿지 않았어요. 나는 분명히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믿음을 깼다고요? 내가? 아, 내가 깼구나 내가 깼어요? 아, 그렇구나 나는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는데 믿음을 나 혼자 깰 수 있구나 나 그런 건 또 몰랐네 그쪽 상상으로 내 믿음을 마음대로 깨놓고 내가 깼구나 그래요 내가 깬 걸로 해요 내가 깬 걸로 하고 그쪽이 아까 나한테 막말로 했던 거 그거 내가 다 없던 걸로 할게요 그쪽이 그랬잖아요 알았으면 그런 소리 안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없던 걸로 해주겠다고요 없던 걸로 하고 나 그런 소리 안 들은 걸로 칠게요 그리고 내가 나쁜 사람 하죠 내가 내가 나쁜 사람 할게요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내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 망상으로 그쪽에 대한 믿음이 깨져서 그만 만나는 걸로 하죠 그쪽은 나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서 그쪽 의견 하나도 안 듣고 믿음 깬 걸로 하고 끝납시다 감사합니다 내가 놈을 놈을 그리고 내 놈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